이명수 기자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.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거는 2023년 2월에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요. 먼저 자기가 주가 조작 안 했다고 하죠. 제가 뭘 한다고 주가 조작을 하나요? 2년 동안 집요하게 검찰에서 파고들어도 안 나와서 공소장에도 저에 관한 건 전혀 없어요. 어머니 같은 경우 없는 죄.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난 걸 다시 캐내서 결국 감옥에 보내서 두 달여간 노인이 수감생활 했어요. 우리는 너무 너무 결백하게 살았는데 정치 탄압 받아서 검찰에서 없는 죄 만들어서 지금 어머니 감옥 보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그 정도인데 제 걸 어떻게 하든 엮어서 넣었겠죠. 먼지털만큼이라도 있으면 끔찍한 탄압 속에 있습니다. 제가 마음의 병으로 거의 3년간 누워있어요. 공황장애 및 불안감 등등으로 약으로 버텨오고 있어요. 이 약 먹는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. 여기저기서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로 오게도 이제 약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.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약 먹을 일이 없었겠죠. 아파서 약을 먹으면 정신이 어질해 잠시 양해를 한 걸 그렇게 얘기했더군요. 최정 목사가 애초부터 이명수 기자와 소통하는 게 좀 무리였어요. 김건희 여사가 제가 공손하게 양해를 했거든요. 사연도 얘기하고 아파서 먼저 강의하고 있으라고. 인간도 아니에요.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?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로 취재할 때 중간에 한번 코바나 콘텐츠에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. 근데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그때 뭐 영상은 없는데 되게 황당한 게 김건희 여사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해요. 누워 있다가 이명수 기자가 오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만 이렇게 일으켜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누웠다고 해요. 이렇게 누워서. 아마 그때 이제 약을 먹은 상태 약을 드신 상태여서 아마 그랬다고 하는 거죠. 지금 이 카톡 내용을 보면.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가 지금 약 먹어서 어지러워서 좀 누워 있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명수 기자가 그걸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무례하고 예의 없고 침대에 누워서 손님 맞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.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인간도 아니다.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그래서 공손하게 양해를 했거든요. 사연도 얘기하고 아파서 먼저 강의하고 있으라고. 인간도 아니에요. 제 몰골 보고서도 그때 뭐 화장 안 하셨었나 보죠. 엄마가 구속 당시여서 제가 정신이 없었죠. 서울의 소리에서 모든 거짓을 한 거라서 저라도 나서서 고소하려고. 정신이 없었죠. 뭐 고소하시지 뭐 그랬어요. 뭐 서울의 소리에서 거짓말 한 게 있나요. 제가 이때 7시간 녹취록 뭐 mbc에서 잘 못하긴 했지만 녹취록 있는 그대로 보도한 거 아닙니까. 뭐 있는 그대로 다실대로 얘기한 거고 자기도 지금 침대에 누워서 손님 맞았다는 거 이거 보면 인정하고 있죠.